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얼마 전에 저는 어떤 부부와 같이 점심을 한 끈 나누면서 나누었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자신은 성경의 어떤 규칙을 따라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잘 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이 말하기를 자신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혼인서약을 할 때 예 라고 하면 상대에게 맹사한 것과 같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기를 요청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어머니의 몸 속으로부터 신앙인으로 태어났고 자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부는 스웨덴에서 잠시 살았는데요. 어느 날 식당 정오본에게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나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들의 대화 중에서 우리는 그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를 출석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스웨덴에서 태어났으니까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스웨덴은 공식적인 기독교 국가이거든요. 죄송하지만 만약 당신이 작은 생쥐라고 가정한다면 마치 이것이 당신이 단지 과자 쌍자에 들어갔다고 해서 생쥐가 과자로 불릴 수 없는 것과도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매주 출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쩌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영접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그 순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마음 속에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